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한데 거하시며 함께 하셨던 예수님처럼 그 성령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를 은혜 중에 또 잘 마쳤고요. 또 21일간 매일 밤 8시에 모이다 보니 거기에 또 이렇게 리듬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수요일 밤 예배 7시에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지금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이지만 오늘 뭐 4천 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아주 사상 최대의 그 숫자가 지금 확진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와 또 예배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절대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끝까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기류 영적인 이 방향들을 물고들을 바꾸어 일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 보자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고3 학생들이 시험을 잘 마쳤는데 끝이 아니죠. 이제 시작입니다. 그 경영과 계획함들 또 학업의 모든 직장의 과정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환희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중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요. 한 주만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설교하고 감사예물 드리고 좀 어쩐 일회적인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감사하시기를 추건합니다. 평생 감사하시기를 추건합니다. 감사는요. 어둠이 떠나가게 하고요.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고요. 기적이 나타나게 하고요. 모든 것이 변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주시고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정말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일반 사람들이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이게 아주 작은 것은 별로 감사 안 해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도 이렇게 보고 저도 하루 올라가서 그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제가 투명한 이야기라든지 저희 교회 안에 기도로 이루어진 역사들 다니엘 기도회를 5년간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간증자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간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어떤 좀 기적이나 뭐 역사들이 뭐 좀 나타나야지 우리가 뭐 좀 간증하고 그 자리에 설 수 있겠다 막 생각할 경우가 우리가 너무 많아요. 추수감사주의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신흥교회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요. 거의 없어요. 그냥 당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좀 씁쓸했어요. 꼭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잖아요. 어제 목양실에서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어디예요? 아빠 사무실인데 언제 들어와요? 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너 웬일이니까 오늘 학원 안 가고 일찍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사무실로 오겠다는 거예요. 왜 오냐고 하니까 줄 게 있대요. 뭘 줄게 있냐고 신희가 준들 저한테 뭘 주겠습니까? 그런데 붕어빵을 사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감사를 썼어요. 하나님 따뜻하고 정말 맛있는 붕어빵을 사가지고 와서 아빠를 위로하는 붕어빵 같은 딸을 주시면 감사하게 저하고 노신이 붕어빵이라면서요. 저는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은데 막 저희가 농남서 야 너 조심해 너 저기 아빠 따로 있는 사람일 줄 몰라 너 주워왔는지 잘 확인해야 돼 이러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랑 너무 닮아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다 막 피곤하고 이것저것 신경 쓸 일 많고 막 그런데 전화가 와서는 아빠 내가 붕어빵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무실로 갈게. 아니야 집으로 들어가 아빠 곧 들어갈게. 감사하게 썼어요. 따뜻하고 맛있는 붕어빵을 사가지고 와서 아빠를 위로하는 붕어빵 같은 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작은 것 작은 것 그게 감사가 되니까요. 다 감사해요. 여우 같은 마누라를 주신 것을 감사해요. 정말 무뚝뚝한 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해요. 성도들이 있는 게 감사해요. 주위의 개척교회 꽉 그런 교회 기도 제목도 이렇게 받아보고 상황들 형편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교회가 막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떠나가고요. 반대로요. 목사님이 교회를 버리고 양대를 버리고 간 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이상 목사님이 안 계시대요. 교회를 가도 목사님이 안 계시대요. 목사님이 뭐 형평가 사정에 따라서 다른 데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등록을 하고 싶어도 그 교회에서 20년, 30년 그렇게 정말 목사님이 성기고 성도들과 함께했던 그것을 잊지 못해가지고 다시 교회가 열리지 않을까 다시 목사님이 돌아오시지 않을까 다시 성도들이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내 교회는 내가 정말 성겼던 내가 충성하는 정말 내가 정말 헌신하고 싶은 그 교회를 계속 기다리면서 그 교회가 회복되기를 정말 새벽에 와서 마치 이렇게 옆집에 다른 주위에 와서 음식 먹고 이렇게 잠시 서가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배들이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는 것 이제는 우리 다음 주부터 대림절을 맞게 돼요. 이제 우리에게 오신 생명으로 빛으로 소망으로 구원으로 인마 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속해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르나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제 대림의 절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대림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절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불렀고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라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불렀어요. 설교자로 불렀어요. 그리고 왕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적재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혁명가로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말썽꾼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여서 정제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을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성경은 모두 사백여개의 이름과 호칭들로 예수님을 부르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소는 선지자여 설교가여 기적을 행하셨던 그 이상의 존재였고 예수님은 성육신 하십니다. 요한복음을 쓰게 된 두 가지 목적이에요.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이 인간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메시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여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 내가 이 복음을 썼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기록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항상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을 모아서 그렇게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이 성경 하나님의 게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창문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의 주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신성에 대한 선언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심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면요. 최초의 기적사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한 표적을 주게 되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성전 청결사건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이 성전에 주인 되시고 이 성전에서 선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몸이 성전이 되어주셔서 그 성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까지 이제 전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오게 되어져서 사실 우리는 16절 17절을 읽었는데 이 요한복음 3장의 초점은 생명과 구원입니다. 그것이 16절 17절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소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소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소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위함이라고 16절과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장 1절에서 여러분이 8절까지를 먼저 잠깐 보시면 여기 바리세인의 사람 중에 니고 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고 데모는요 백성의 정복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 즉 사내들인 공유의 회원이 되고요. 바리세인 이었고요. 그리고 아주 착하고 종교적인 아주 신앙심이 매우 깊은 사람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절에서 8절 이 니고 데모의 이야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이 거듭남의 이야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모든 사람은 심지어 그가 어떤 유력한 지도자이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여러분 니고 데모는 부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후에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자기의 새 무덤 빈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 데모였습니다. 이렇게 종교심이 있고 신앙심이 매우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거듭 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거듭 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거듭나야 합니까? 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여러분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이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대 여러분 지금 여기 잘 보세요. 왜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 그런데 이 거듭나다 다시 태어난다는 건 니고데모가 물어본 것처럼 우리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두 번째로 태어나야 됩니까? 이게 나이가 많은데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라는 아주 생뚱맞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여러분 육신으로 생명을 살고 육신은 죽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육은 육으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은 흙에서 왔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은 그 생명은 하나님 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생명의 시작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은 죄를 씻는 세례를 의미하고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그러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은 세례 물세례 그리고 회계의 세례 그리고 이 성령의 불세례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람에 비유를 하세요 바람 질문을 드릴게요 바람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런데 바람에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면 나뭇잎이 흔들리기도 하고 가로수가 꺾어지기도 하고 어떤 바람의 흔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람을 보았다 바람을 들었다 바람이 확실히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심을 통해서 성령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성령의 일화심과 역사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역사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거룩한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곧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인하심이 아니시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도 없고 영생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은내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와 부하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 심지어 경건한 신앙인 종교심이 많은 부자이고 명예자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거듭남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다라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요 아유 크리스찬 당신은 크리스이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어떻게 묻습니까 아유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로 믿습니까 십자가 부하를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까 이 의미에요 그냥 주일날 교회 가고 여러분 정교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요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국회의원이요 70명이에요 상원 하원 있는데 국회의원이 딱 70명으로 되어있어요 왜요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시대에 사내들인 공의 이것을 본떠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70명의 상하 의원 70명씩을 그렇게 국회의원으로 뽑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바리세인이라고 그랬죠 율법으로 얼마나 철저한 사도바오를 알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고 베냐민 집화 중에 베냐민 사람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래를 하고 내 율법으로는 아무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로 믿고 예수 그리스로 알고는 내가 가진 모든 박사학이 뭐 철학 박사 무슨 박사 뭐 무슨 지혜와 무슨 명예와 이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로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단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가 구원 받았음을 여러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의롭다고 한다는 사람 율법적으로 주의를 지키고 십일조하고 감사하고 그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나야 목사도 어떻게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누구든지 그리스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저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영생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특권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거듭남 이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로 자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9절에서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자 하늘에 계셨던 빌리포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 그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는이라 그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모습이고요 14절에 이상한 얘기를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이 얘기가 민숙이 21장에 나와요 민숙이 21장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바로 가난한 땅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에듬 지역을 둘러서 홍해 바닷길로 해서 에듬 지역으로 요단 동편으로 와서 이제 요단을 건너는 이 길을 하나님이 택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되죠 이 길이 왜 이런 길을 가야 되냐 그리고 이 맛나도 맛도 없고 도저히 이 길을 갈 수가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 불뱀을 보내십니다 코브라와 같은 독뱀이죠 그 독뱀들을 다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뭐요? 다 죽이세요 물려서 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난리가 났죠 모세에게 와서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시냐면요 구리로 노트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위에 걸어 놓아라 그리고 그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하는 해결책을 주세요 지금도 여러분 누보산에 올라가 보면 모세가 노단을 가기 전에 정말 요단 동편을 다 보았던 그 누보산 거기 가면 지금도 장대가 있어요 노트 뱀으로 된 이런 장대 위에 노트 뱀이 걸려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지역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트 뱀들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이야기에요 근데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의 이야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어요 심판과 파멸과 멸망이 그 결과에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죄의 삭순 사망이에요 그 누구도 이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고 구원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로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을 받고 심판받을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 예수님은요 인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고요 이 세상 누구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의 공로로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믿는 자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를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알렐루야 우리는 누구든지 거듭 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 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역사는요 오직 성령으로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고 누가 심판받을 사람 누가 멸망을 우리 모두가 다 심판 멸망 앞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됐고 예수 글서를 믿게 됐고 예수 글서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됐고 그로말며마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그리고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리스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크리스토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써드시고 그 몸과 살을 찢으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합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합니다 여러분 이 크고 놀라운 위대한 완전한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크리스토를 따르고 순정하는 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이 큰 은혜를 이 대림절 예수 크리스토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람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그 크신 은혜와 사람들을 다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 복된 대림의 절기를 지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을 얻게 되물 예수 크리스토를 이 땅에 보내신 이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계획 이었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음을 이 복된 대림의 절기에 우리가 그렇게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이 귀한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